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지럽죠? 드라이빙이? 시장 드라이빙이? 어지럽습니다. 롤러코스터까지는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좀 오버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가 오버라는 말씀이시죠? 공미도 금지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굳이 상가에 보내고 에코프로를 상가에 보내고 그게 나와있네요. 이런 것들.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어제 반납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어제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했던 부분을 거의 훼손을 하진 않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좀 약간 훼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종가가고요. 오늘 하면은 이제 내려오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한 26만 6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꼴이 약간 훼손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고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멸갭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요날 좀 이렇게 오버된 것들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띄울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환매수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저렇게 저런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오늘부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주 청약 진행되잖아요. 그 공모가는 확정이 됐죠. 네. 36,200원. 최하단. 네. 앞에 화면에.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최하단으로. 사실은 예상은 했죠. 다들. 지금 분위기가. 이번에 기관 수요 예측에서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되게 박하게 평가하게 되면서 수요 예측 별로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요것도 뭐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 공모가 얼마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네. 일단 36,200원.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했다. 근데 기관 수요 예측은 좋지가 않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던 2차전지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이 될 건데. 아마 공모주 청약 열기는 개인 분들한테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주 공모가 최하단 형성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뭐 시간에 걸어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좋지 않았었지만. 뭐 그리고 그 양이 아직까지도 오늘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후경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하락으로 바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좀 오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약하는 구간들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까지 놓쳐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가격 조정으로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에는 에코프로가 나오지만 에코프로 비엠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35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으시고 기술적 반등, 자율 반등 정도는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늘 주가의 반응은 사실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항상 그렇죠. 중간값으로 점차적으로 이격 조정하면서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오버슈팅이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어찌 보면은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지금 보너스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보너스의 어떤 상승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적정 가격, 오버슈팅이라든지 언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에코프로가 150만원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70만원, 80만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오버슈팅이 하지만은 또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권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그리고 정률적 분석에서 벗어나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집업이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너스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코프로그룹주 포함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실, 축소? 이게 급선무인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어떻게든 손실을 축소시켜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을 보니까 또 최근에 11월 2일 정류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과감한 베팅을 하셨는데. 11월 2일이요? 지난주에? 그때 사실은 공매도 금지 논의 들어갔다라고 보도도 되고. 아니요. 당잠사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미리 해드렸거든요. 지난주 한 주 내내 사실은. 아 그런가요?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이긴 했는데.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다고요. 아시는 분은 사실 다 아셨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도 당잠사 봐야겠네요. 계속해 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갑자기. 아 그래서 이제 미리 지난주 중반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제 에코프로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들을 응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돈 된 뉴스에서는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 가서 어떤 얘기를 좀 말씀드렸냐면. 여기서도 이제 하는 뭐 국채금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 미국 통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1950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11월 달에는 다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11월 달에는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통계가 이제 맞아들어지게 된 것들이고. 좀 수익률을 단기간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극소수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손실을 좀 많이 축소를 계속 가져가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혹시라도 뭐 탈출. 탈출 전략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쭉 들고 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무게중심을 두셨기 때문에 탈출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길이나 깊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라는 부분 한 가지 질문이랑.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로 위쪽으로 완전히 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요. 그것도 이전에 한번 말씀했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요. 첫 번째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개념이 성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전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포인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수치를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하락의 출발점이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되면 이 하락의 출발점까지는 다시 반사적으로 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이제 2600포인트까지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치를 한번 코스피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80포인트를 계산해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를 기준으로 잡으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35만 원까지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10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국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를 조금 이제 평가처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최근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 가치 같은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저는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어쨌든 2분기 때 예상치 못 미쳤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4분기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천억대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천억대. 그리고 증가사 리포트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천억대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개인들이 에코프로 끌어올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기관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지적건도 깔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기관의 리포트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리포트를 내고 만약에 산다면 그건 정말 트랩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매수가 아닌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과연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박하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서 어쨌든 추진상승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주도수가 반드시 나올 것인데. 그거는 어쨌든 돌아설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 쪽으로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에 걸어서 외국인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산성자가 하이스하고 시간에서 대략 매수했잖아요. 샀죠. 엄청 샀죠. 그게 이유는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유 없는 매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차전지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더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추측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좋게 말씀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있긴 할 것 같아요. 400m 릴레이를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2차전지였고. 그 다음 바톤을 이번 주제인 반도체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반도체 내용도 준비는 했는데. 저희 워낙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반도체 이야기 가고요. 먼저 오늘은 게임 중화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사실은 공매도 맛집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타깃이었던 게 2차전지. 여기는 논란거리가 아니잖아요. 공매도 맛집이었고. 그 다음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꼽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 그리고 게임. 게임도 같이 꼽히고. 그리고 약간의 마이너하지만 웹툰도 간간히 꼽히긴 합니다.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강조는 해드렸는데. 시세는 오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 한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17일 미래에셋증권 게임 커버 레포트고요. 그 당시에 당잠사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AI로 10분 만에 만든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애널리스트가 의뢰를 한 거죠. 10분 만에 이렇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앞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이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레포트인데. 결국 비용 절감 얘기죠. 비용 절감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수혜주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월요일, 화요일에 보여드렸던. 당잠사에서 보여드렸던 화면. 공말도 맛집 지도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이기도 하고. 지스타 이제 곧 있잖아요. 16일에서 1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의미 있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가 11년 만에 자체 IP로 만든 신작을 공개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주목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신작 발표 예정 쭉 그때 정리를 해드렸고요. 위메이드하고 실적이 속속 나오는데 좋죠. 크래프톤 넷마브 위메이드 이쪽.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게임 선호주. 이건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린 건데. 미래에셋 타픽, 신한 타픽, 삼성은 이번 주간 추천주. NC소프트. 이렇게 앞서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조금 더 긴 관점에서도 볼 만한 포인트인가. 물음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요.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크래프톤, 넥슨게임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창구로 매수가 들어온 줄 보세요. 일단 포인트 리버트를 했잖아요. 수급 분석. 들어온 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레포트 발간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네오이지대부스터즈도 신한이 매수가 들어온 줄 보세요. 아, 잠깐만요. 네, 그 왜요? 왜 그렇게 보시는. 본인들이 좋게 보잖아요. 뷰를 냈잖아요. 그러면 매수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것만 쓰고 안 움직이는가. 아니면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좋게 보여서 매수를 하는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하지만 이렇게 좋은 뷰를 내놓고 매수가 안 들어오면 좀 양스럽지 않을까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HTS에서? 네. 그렇죠. 매달 매일매일 창구로 우리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단에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계내는 거는 전산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금 이제 수작업으로 당일 당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고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HTS 보면 현재가 창이 보면 수급 주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쫙 나와 있어요. 수급 창고 상위 몇 개 집계된 거. 그리고 그 아래쪽도 볼 수가 있어요. 아래도 볼 수 있어요? HTS마다 좀 다른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미래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미래에서 아니라 미래에서 창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미래에서 지켜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공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보실 때 생각이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어차피 매수잖아요. 그러면 게임주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지속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공매도로 보고 비중 확대를 하면 공매도가 어차피 환매수잖아요. 환매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마치 게임주 그리고 신작기대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모멘텀을 좀 전환시킨다라면 어쨌든 이 환매수를 통해서 추가락은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신작이라든지 실작을 통해서 우상에 시키실 만한 그런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공매도 금지 그 이슈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에코포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 마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실적 예상보다 다 괜찮은 실적 거의 다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 제가 안 보고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대신에 실적 체크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결국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만 볼게요. 이거는 모멘텀이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베타 테스트라는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게임 순위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잡더라도 저는 안 냈다고 보거든요. 확인하고 보자.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타자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확인이 필요하게 되면 늦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흥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베타 테스트라는지 초반에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게임 순위라는지 이런 힌트는 잡고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거죠. 보통은 신작 발표하고 한 1년 뒤에 발표하는 것도 있고 출시까지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컨트솔딩스가 이제 흑자 전환했잖아요. 전환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이달은 많이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작게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더 들었다가 작게 들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급여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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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계속 많이 들어와요. 그게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 엉뚱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즈 대부분이 실적이 들쭉날쭉이거나 아니면 정체가 돼 있어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컨트롤 솔딩스 말씀을 드리면 3분기에 흑자 전환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실적 추이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2022년 2분기부터 보게 되면 그때 당시 2분기는 마이너스 16억 적자 그리고 3분기에는 6억 적자 4분기에는 21억 적자 1분기에 71억 흑자를 갔다가 다시 2분기 때 103억 적자를 갔다가 다시 흑자로 온 거거든요. 흑자 전환.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죠. 들쭉날쭉. 이 들쭉날쭉이 좀 해소가 돼줘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우상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50억이 나왔다. 그다음은 100억이 나오고 200억이 나오고 실적이 안정적 우상행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매수할 만한 근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게임즈로 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기업들 대부분이 아마 다 그럴걸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확실한 엔시소프트 같은 경우도 리니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캐시카우가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건 크래프톤 예를 들게 되면 이것도 올해 1분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000억 대 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돼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줘야 우상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게 되면 2012년 PC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갔던 게 2012년도 그게 2015년도에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썬데이 토전 이런 것들이 폭발차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실적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의 정체된 실적 그리고 들쭉날쭉한 실적을 가지고 이거를 기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분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추위를 보자라는 거죠. 추위로 추위는 아쉽다. 지금 유튜브 채딩창에 레몬트리님께서 크래프톤 듣고 싶어요 하시는데 크래프톤 지금 9% 급등으로 주가가 얼마인가요?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만 이것만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우 사태 우상이야. 죄송한데 주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1분만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다가 꽤 연속성을 띄고 반등 반등이죠. 레몬트리 분은 제가 알거든요. 저랑 이렇게 방송이 많이 겹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딴 데서 딴 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래프톤 차트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가는 게 월봉인 거죠. 월봉인데 이거는 제가 보고요.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네. 더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 한번 보게 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이상에서 매도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지금 화면이거든요. 여기까지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 라인 정도 잡아주신 겁니다. 이거 자주 뵙는 분이라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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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